4K, 4K, 5K, 6K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들의 눈으로 서로 그 공간을 즐기면 그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찾아갈 수 있는 이 공간이 필요하겠죠? 꼭 진짜 이거는 뭐 전에 질문이랑 비슷한 건데요 진짜 우리가 우리 그 공연을 하는 만큼 그 안에 있는 공연장 안에서는 최고의 추억을 같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보셨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